여기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녀석이 있어. 아! 아무렇게나 집어들지 마! 오! 마법사마 쿠키 눈이 엄청 좋구나! 뭐야 넌? 내려놔, 이 자식아! 으악! 쿠키로 변했어! 이 몸은 휘스트위스트 대륙 생존의 대가 카라멜레온 쿠키다! 카라멜레온 쿠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주변 지형에 맞춰 몸을 숨기는 능력이 있다죠? 흥! 귀엽게 생겼네! 누가 누구보고 귀엽다고 하는 거야! 휘스트위스트 대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바보 같은 젤리 촉수괴물한테 먹힐 뻔한 주제에! 너희들 요정왕국 말하는 거야? 전설 속의 요정쿠키 왕국에 대해서 아세요? 전설은 모르겠고 날개 달린 요정쿠키들 왕국이라면 알지! 정말 있는 거야? 있지, 그럼! 근데 안 엮이는 게 좋아. 잘은 몰라도 아주 고약한 녀석들이거든.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고 맨날 노래하고 놀면서 바깥 쿠키들은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그냥 초대를 못 받아서 심술난 거 아니야? 나같이 귀여운 쿠키를 어떻게 안 들어보내줄 수가 있냐고!